43번 문제 수동변속기 마찰 클러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클러치 조작기구는 케이블식 외에 유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는 조작기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됩니다. 유압식의 유압 발생력이 조작력이 유압식이냐 케이블식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2번 클러치 디스크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은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쿠션 다시 말하면 회전되는 물체에 직각된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고정된 물체가 회전되는 물체하고 접촉이 되니까 회전되는 방향의 코일에서 비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의 유격은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되죠. 유격은 10 내지 15mm 정도 차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좀 있지만 릴리스 다시 말하면 레버와 릴리스 포크 베어링과의 사이에 간극이 없다 보면 페달만 얹으면 그냥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은. 4번 다이어프렘 스프링은 코일 스프링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고 단속작용이 유연하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자동차 주행 시 발생하는 저항 중 타이어 접지부의 변형에 의한 저항은 구름 저항이죠. 구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있고 바퀴가 노면에서 이렇게 굴러간다고 했을 때에 노면과 바퀴면의 상태, 접지면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이다. 이게 구름 저항이죠. 구름 저항.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노면과 접촉이 되는 이 저항을 받게 하고 구름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구름 저항은 우리가 공기 저항 개수하고 그리고 차량 총 중량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구름 저항 개수 곱하기 차량 총 중량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구름 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답은 44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기 저항, 그 다음에 등판 저항, 가속 저항. 여기에서 공기 저항에 대한 상태는 주행할 때 차량에 대한 투영 면접, 접촉되는 면접과 받을 수 있는 공기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말하는 거고 등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막길에 대한 각도가 어느 정도에 대한 기울기가 형성이 되느냐의 각도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저항. 가속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액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가속하는 차체 무게와 또는 가속하고자 하는 저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이 바로 이 가속저항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